이거는 내가 만든거에요. 안 뜨거워? 식었어? 사진이 많이 식었어요. 내가 만든거? 여기 오늘 만든거? 알비는 내 이니셜입니다. 알비, 림버. 오늘 도자기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친구들 한것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친구들 한거. 와! 얼굴은 안올릴게요. 이거는 내가 만든거. 컵이에요. 컵. 내가 그린거에요. 2024년. 이거는 내가 한거에요. 이거는 내가 한거에요. 내가 그린거. 여기는 공방입니다. 세라믹스튜디오 라온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로 48번길 12번. 광명시 구름산로 48길 12번. 주소는 광명시 구름산로 48길 12번. 세라믹스튜디오입니다. 와 여기 예쁜거 많아요. 이쁜거 많아요. 이쁜거 많이 있습니다. 이쁜거 많이 있습니다. 우와.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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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하고 할 때도 안그릇이고요. 간그릇이고요. 다음주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거구요. 오늘 가져가신거. 이건 첫새미 같은걸로 벅벅 닦지만 않으시면 돼요. 저희가 열풍에서 360도 이거는 붙이는거에요. 다 붙여서 작품 만드는거에요. 근데 다음주에 쉬는거에요.